프리넌스에이션 팁 시간입니다. 홍혁이 영어로 뭐였나요? measles이었죠? measles 이렇게 장모음으로 길게 미 라고 해주신 다음에요. S-L-E-S 부분 여기 나오는 S는 다 Z 발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measles가 되는 거죠. 다 같이 한번 이 Z 발음 넣는 거 연습해 볼게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Z-L-Z 네 그렇게 Z-Z 발음 measles 많이 연습해 주시고요. 백신이 발음이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일단 액센트가 뒤에 있어요. 그래서 vaccine 이고요. 액센트 있는 부분이 장모음이에요. vaccine 그리고 앞에 V 발음도 중요하죠. 그래서 V V 이 V 발음 윗니가 아른 입술에 닿은 상태에서요. 약간 진동을 해준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음 연습해 주시면 돼요. vaccine vaccine도 많이 연습해 주세요. 수도는 chickenpox 였었죠? chickenpox 이름절의 액센트가 있습니다. chickenpox 이 단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발음이 하지만 발음 연습하시면서 외워 두시기 바랍니다. chickenpox 수도이죠. It's recommended that miners should not watch this movie 라고 하면 미성년자는 이 영화 관람을 삼가하게 권장합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미성년자가 뭐였죠? minor 이죠? minor 자, 이름절의 액센트가 있고요. 늘 하면서 R 발음 주의하시면서 minor 연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영화도 M으로 시작하는데요. movie 이죠? 다시 한 번 V 발음 나왔네요. 윗니를 아래 입술에 대고 이렇게 진동해지는 그런 느낌으로 movie 연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무의 그 U 발음 나는 그 O도요. 길게 장모음으로 해주시면 돼요. 무 이렇게요. 자, 문장 전체를 볼게요. It's recommended that 여기까지 한 번 끊고 minor should not 한 번 끊고 watch this movie 라고 연습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세 동분을 한 번 나눠서 한 번 연습해 볼게요. It's recommended that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의 패턴 부분이죠.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recommended 그 recommend라는 단어도 recommend 이 3음절에 accent가 있다는 거 accent 부분이 3음절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It's recommended that 까지 연습하신 다음에 Minors should not Minors should not 자, minor 뒤에 S가 붙었죠. 복수로 그럴 때는 Z 발음으로 Minors should not 이렇게 연습해 주신 다음에 Watch this movie Watch this movie This C-T-H 발음은 유성음입니다. 그래서 발음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고고 생각하시면서 한 번 이 세 동분 나눈 거 한 번 연습해 볼게요. It's recommended that Minors should not watch this movie 좀 빨리 해볼까요? It's recommended that Minors should not watch this movie 네, 발음 연습 집에서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대화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텀입니다. 오늘의 단어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진짜 많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거든요. 바로 Never 입니다. Never 보통 뭐 결코 혹은 절대 이라는 말이에요. 흔히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좀 쉽게 Never mind 말하고 나서 아니면 안타까운 일이 있을 때 걱정 마세요. 혹은 괜찮아요. Never mind 이라고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Never ending 이라는 말도 있어요. 끝이 없는 끝이 없는 진짜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Never ending 사용해보세요. 그런데 에디엄 속에도 may의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할지도 모르다 이런 말이 되거든요. 그리고 Get the job 채용되다 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You never know 이라고 하면 아니 당신이 절대 모르다 당신이 절대 모르다 이런 말 절대 아니에요. You never know You never know 이라고 하면 누가 알아요 이런 말이거든요.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특히 미래에 대한 얘기할 때 아니 미래에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알아요? You never know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예문에서 You never know 누가 알아요? You never know If you apply you might get the job. 누가 알아요? 지원하면 채용될 수도 있죠. 안 해보면 안 될 수 있고요. 그러면 You never know 정말 슬퍼만 합니다. 두 번째 얘금도 좋습니다. Never a dull moment 예문부터 보여드릴게요. There's never a dull moment when uncle some visits 이런 말이에요. Never 바로 결코 절대였죠. 그 다음에는 dull 다분한 혹은 재미없는 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moment 바로 순간 이라는 명사예요. 그리고 visit 방문 혹은 방문하다 여기서는 동사니까 그러면 Never a dull moment 이라고 하면 절대 다분한 순간이 없다 이라는 말을 읽을 것 같죠. 근데 그거보다 Never a dull moment 이라고 하면 숨 쉴도 아 숨 쉴 새도 없이 바쁘다 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재미없을 수 없죠. 왜냐하면 너무 바쁘니까 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예문에서 There's never a dull moment when uncle's son visits 이런 의미예요. 성김 산촌만 오면 진짜 숨 쉴 새도 없이 바빠져요. 안 좋은 의미로 하는 거죠. 좋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 보통 안 좋은 의미로 아 너무 바빠져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의 첫 단어는 뭐였죠? You never know 누가 알아요. 특히 미래에 대한 얘기할 때 You never know 누가 알아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Never a dull moment 숨 쉴 새도 없이 바쁘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재밌죠? 사랑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저는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자 마칠 시간인데 오늘 패턴은 It's recommended that 다음에 주어 동사 원형이 와서 이 주어 보고 이거 하라라고 권장하다 즉 이거 시키는 거죠 하라고요. 네 커피 섭취를 줄이는 것을 권장합니다. It's recommended that You cut down on 커피 미성년자는 이 영화 관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걸 권장한다. It's recommended that miners should not watch this movie죠. 네 입국 비자를 받길 권장합니다. It's recommended that you get the entry visa 이 음식에는 설탕을 적게 넣을 것을 권장합니다. 설탕 넣지 마세요. It's recommended that you put less sugar in that food 가 되는 거죠. 네 주사를 맞다 get a shot 기억나시죠? 앗! 그 다음에 have a shot도 똑같은 뉘앙스로 주사를 맞다라는 말이죠. 네 또 get an injection 도 되고요. 똑같은 뉘앙스로 주사 맞다 have an injection 도 있죠. 네 또 특히 영국에서 아! get a jab 라는 표현도 사용합니다. 자 오늘 퀴즈 한번 주세요. 네 오늘의 시청자 퀴즈입니다. 그 음식에는 설탕을 적게 넣을 것을 권장합니다. 영어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어떤 거죠? Is it number one? It's recommended that you put less sugar in that food. Or number two? It's recommended that you cut down on coffee. 자 정답하시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놀러 오세요. 오셔가지고 정답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해서 좋은 선물 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자 복습 열심히 하시고 또 썬 김과 케일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We'll see you next time. Bye bye. Bye bye.